3회상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여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신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간 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간 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연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사사기와 룩기와 사멜상하 이렇게 순서대로 이것이 기록된 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사가 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보고자 했을 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기록한 것처럼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육체의 왕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 왕이 있기를 원했죠. 그리고 사람이 세워져서 사사가 세워질 때는 그 사사의 말을 듣고 나아갔지만 사사가 없을 때에는 그들이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아서 헤매고 그래서 미가 같은 사람은 같은 에브라임 사람이라도 자기 집에 손으로 새긴 신상을 두기도 하고 드라빔도 두었습니다. 같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엘가나라는 사람 또는 한나라는 사람, 분인나 이러한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물상은 왕정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사시대에서부터 왕정시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사물상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말하고자 이 엘가나라는 에브라임 사람과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느냐. 이 탄생되어진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신명기 여우수와 사사기, 룩기 그리고 사물상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우와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하나 그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룩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루시라는 그 모함여인을 통해서 기업을 이을자 보아스와 함께 그 나오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말씀을 한 후에 이 사무엘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사사가 없고 나니 자기 소견의 임의대로 행하다가 그 사사시대에 땅을 팔고 기근이 오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모습을 룩기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빼앗겼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여우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까지 7대에 이르러서 보아스가 태어났으면 보아스로부터 4대가 될 때 다위당이 태어나서 유다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이 왕권을 세우게 되는 것을 룩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누가 필요했냐면 다위당을 세우는 사무엘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무엘 상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이 태어난 것과 그의 배경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심입니다.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 엘가나라라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매년 신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로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회막을 세운 곳이 신로입니다. 여호수와서 18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회막을 세운 그곳에 이제 이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무조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가 매년 여호와께서 예배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한 날에 그가 신로에 올라가고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 드리는 것과 또 분인나는 애가 있고 한나는 애기가 없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냐 하는 거죠. 또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찾아서 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예레미야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주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낼 때 번제나 희생재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었다. 즉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을 인도해 낼 때의 여호와는 어떤 번제나 희생재물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예로 그들을 모으시고 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고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애국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주께서 그것을 알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했어요?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아니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신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땅에서 금을 모아서 금황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기뻐하고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금송아지 신상을 섬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국에서 건져내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그들이 청정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가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리키고 그것을 알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기업을 얻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예레미야 7장 24절에 말씀하심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제나 희생의 재물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리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는 그러한 길로 행한 것을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데 에브라임 산지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서부터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인나라는 사람은 아들을 낳고 헤나라는 사람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장자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가나의 기업을 잇는 자는 누구냐 하면 분인나가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아도 한나는 그 엘가나의 기업을 잇는 아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분인나가 낳은 아들 그가 엘가나의 모든 기업을 잇는 장자가 되어진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엘가나는 육체의 남편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육체의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분인나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아내를 둘 가진 사람들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사에서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유다 자손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는 한나고 잉태하고 출산한 자는 분인나예요. 또 야곱의 아내 중에서도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라헬은 사랑을 받았는데 레아는 아들을 여섯이나 낳을 동안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사랑을 입은 자 라헬 또한 사랑을 입은 자 한나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랑을 입은 자와 사랑을 입지 못한 자는 크게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애를 많이 낳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이 갈라디아 사장에 가면 사라와 하갈이 낳은 아들을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먼저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에게서부터는 나중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질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홀로 사는 여인이 더 아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영적으로 홀로 사는 여자는 아직 남편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여인을 말하는데 그 말씀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과 약속의 아들로 온 이삭을 볼 때는 신의 산에서 낳은 아들로 이스마엘을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율법을 표현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낳은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로 나타나 있고 육체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괴롭힌다라고 말하고 육체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인나가 낳은 아들은 엘가나의 유업을 잇는 아들을 낳는 자요. 한나는 엘가나의 아들을 낳았어도 엘가나의 유업을 잇는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에서 54장 5절 말씀 유다지파에게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해놓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망군의 여와 하나님이 진정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무엇을 말하겠냐 분인나가 엘가나의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은 엘가나의 유업을 잇는 장자 역할은 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아들로서 육체의 기업을 얻는 자일 뿐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한 자여 너희는 기뻐하라 한 것처럼 한나가 그 엘가나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제 그가 고통 가운데 여와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그가 아들을 낳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여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와께서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느냐라는 거죠. 곧 그것은 한나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는 엘가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낳아서 엘가나의 유업을 잇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육체를 따라서 낳은 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는 노래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육체의 남편으로 낳은 아들은 육체의 기업을 잇는 것 같고 무엇인가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는 실상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잇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육체의 아들을 통해서 육체의 남편의 기업을 잇게 하시는 것은 장자를 통해서 그 기업이 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여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 중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사람 엘가나를 통해서 그에게 한나라는 여자를 주고 그 한나가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은 엘가나의 장자도 아니여 엘가나의 기업을 잇는 자도 아니고 그는 여와 앞에 나시린으로서 들여지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행한 일은 다이당을 세우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 중에서 태어난 사무엘 그는 다이당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육체의 남편을 통해서 기업을 얻는 아들을 낳은 자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를 괴롭히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율법이 복음으로 기업을 잇는 자를 괴롭힌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놀리고 힘들게 하는 이것은 열 지파는 에브라임이란 이름을 갖고 북왕국이 되어지고 유다라는 이름은 남왕국으로 베냐민과 함께 두 지파만 갖게 되지만 그러나 많은 자의 족속 가운데서 그 약속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다를 지정하셨고 유다를 통해서 다이도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다이도왕에게 주신 것은 유다 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왕권이 세워지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놓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아들 복음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만 왕권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엘가나의 아들로 낳은 사무엘은 다이당을 세우는 역할일 뿐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는 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인나가 낳은 아들과 한나가 낳은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육체의 아들은 육체의 기업을 잇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사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 주로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율법을 몽악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유다의 왕으로 오신 다윗을 세우는 것까지 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회귀하고 인도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에서 사무엘이 세워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유다 집화를 통해서 왕권이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게 한 것 이것이 왕정시대의 시작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에브라임 엘가나라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무엘은 유다 집화 다윗왕을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것과 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엘리아의 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 일 결국 하나님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아들로서 태어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자 주님이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집화의 엘가나 중에 두 아내가 있게 하고 두 아내 중에 분인 나와 한나라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 한나가 서원에 기도를 함으로 그가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고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육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나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2사에서 54장에 그와 같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10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유대의 집화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말씀은 예언되어진 말씀이오 그 예언대로 여호와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난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였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율법을 주었으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청정하지 않냐고 등을 돌렸으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이와 같은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자비는 결단코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유다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2사에서 5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를 통해서 다이당의 그 왕권을 끝까지 이어내려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권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냐고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랑을 받는 한나 남편의 사랑을 그와 같이 받으나 그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잉태치 못하는 고통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나 그들이 잉태치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그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낳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그를 피박한 것과 같이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먼저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이 아들을 낳게 하기 전에 반드시 피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피박과 환란과 고통이 있지만 합형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따라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잃지 않냐고 그냥 따라가시고 그분이 내게 허락한 모든 길에서 나는 순정하며 그 말씀을 청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정하며 따라갈 때에 주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약속대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말씀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사랑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어떤 집화에서 어떤 사람이 아내를 며칠 갖고 그 아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 그 하나의 가정사를 쓴 것 같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또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엘가나에게 그 사랑받는 한나 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분인 나가 있음을 통해서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육체의 아들일 뿐이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체의 예법인 율법을 잘 지켜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실 유다지파 중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 이것이 또한 이 사무엘과 다이드 왕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을 알아가게 하옵시고 오직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때에 그 영원한 기업을 얻는 아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흑사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기업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소망이 더 커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깊이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갈 때 순종의 사람으로서 겸손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앉는 그날까지 주님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